오늘은 완결을 앞둔 명작들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네이버 헤픈의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입니다. 소설 속 엑스트라 백장령의 리플리에게 빙의한 주인공 평범하게 백장령의 삶을 즐기로 했지만 술에 취해 원장남주 제로니스와 하룻밤을 보내 버리는데요. 그렇게 다시 엑스트라로 되돌아가기 위해 원장여자랑 남주도 이어보고 가진 노력을 해보지만 제로니스는 리플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20년 7월 7일에 연주를 시작한 작품입니다. 어느새 2년이 지났었군요. 외전까지 약 100화를 조금 넘어서 22년 8월 9일 마지막화가 업로드 됐습니다. 로판의 정석 같은 작품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줄 몰랐던 제로니스가 다정남으로 변해가는 과정 악녀가 있고 위기가 있지만 리플리가 현명하게 해결하거나 남문주 파워로 해결하기도 하죠. 물론 사업에 실패하거나 원장여주가 흑막이 아니거나 클리셰를 벗어나서 재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몽실몽실한 기분이 드는 동화같은 작화가 장점입니다. 원작 사파가를 맡았던 MSG 작가님이 웹툰 작화까지 맡아서 이슈가 됐던 작품이죠. 그리고 중반부터 리플리와 제로니스의 꽁냥거림이 과해져서 꼴값을 떤다니 참 볼만합니다. 네이버 유툰의 엔딩은 서브남을 주었다 입니다. 소설의 빙의에서 최애캐였던 서브남주 리히트와 결혼을 위해 무작정 북부러 간 피오니에 춥고 어둡고 위험한 북부지만 최애인 리히트를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그런데 한껏 까칠해져서 막말만 해대는 리히트 피오니에는 리히트를 주울 수 있을까요? 20년 12월 15일에 연재를 시작해서 22년 8월 9일까지 약 80화를 연재 중입니다. 얼마나 더 연재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끝에 와있는 건 확실합니다. 일단 원작 소설 내용은 다 끝났거든요. 지금은 각색된 내용이 진행 중이에요. 각색이 많이 들어가면서 원작보다 더 재밌어졌다는 평을 받는 작품입니다. 까칠하지만 흉보만은 큰 리히트에게 한창 빠졌던 적이 있는데 어느덧 왕교를 앞두고 있다니 시원섭섭하군요. 츤데레 리히트는 이제 피오니의 한장 사랑 끈으로 변해버렸으니 궁금하시다면 위로야 되기 전에 얼른 몰아보세요. 네이버 웹툰의 로판빙이 만화입니다. 소설 속 여자 주인공에 빙의한 주인공 그런데 악녀 남주가 모두 빙의자였습니다. 제목 그대로 로판빙이 만화 사람 생각은 다 똑같다고 다들 각자 원작 내용을 피하려고 도망쳤는데 참 운명처럼 한 저택에 다시 모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개그 만화입니다. 22년 5월에 연재를 시작했고 22년 8월에 61할 끝으로 완결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치킨 사업을 벌여요. 역시 돈을 벌려면 개인 사업이다. 과연 세 명을 로판빙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 웹툰 곱게 키웠던 이 짐승입니다. 쉽게 말하면 갑자기 황녀가 된 여자아이가 양주부라고 인생 역전을 하는 스토리입니다. 고양이가 알고보니 세계관 최강자였거든요. 고양이가 집착이 점점 심해지는데 집착을 하니 더 귀여워집니다. 황제의 사생아 블론디나 그리고 흑표범 신수 에이몬의 이야기입니다. 20년 12월 연재를 시작했고 무료분 기준으로 8월 27일 93월을 완결 예정입니다. 뒤에는 외전이 이어지네요. 초반에 재밌게 보다가 블론디나가 삽질 너무해서 잠깐 하차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읽었는데 그 부분만 넘기면 오해 풀고 달달해집니다. 완결 기념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19년 4월에 연재를 시작했고 22년 5월에 완결 네이버 앱툰의 정년이입니다. 술랭이 분들이 가끔 추천해주셨는데 채널에서 처음 소개하는군요. 원래 읽고 있던 작품이었어요. 연기와 노래 같이하는 무대 국국을 하는 소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소녀 정년은 서울로 올라가서 유명한 국국단에 들어가고 주연배우를 꽤 차서 스타가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주연배우의 길은 멀기만 한데 과연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현대로 생각하면 뮤지컬 배우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국은 모르지만 웹투만 보고 있는데도 노래가 들리는 것과 같은 생생한 연출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서사가 좋아요. 정년이라는 드라마 한편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연기를 배우는 장면과 연기를 하는 장면이 특히 재밌습니다. 드라마 스토리를 좋아하시면 꼭 가보세요. 19년 5월에 연재를 시작 22년 4월 약 148화로 연재를 마친 네이버 앱툰의 갯백입니다. 제가 그런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다시 없을 천재 전설의 영번째 숨겨진 식스맨 이런 스토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갯백을 좋아해요. 천재들이 나오거든요. 재능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담록보육원 거기에 있던 다정과 은정 그리고 철수 이렇게 3명이 주인공입니다. 다정은 1등급 은정은 6등급 은정은 다정을 질투하고 있었고 다정의 입양기회를 뺏어버립니다. 그렇게 운명이 갈린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다정은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만 환경이 안 좋아서 그릴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림을 그릴 때가 너무 짜릿해요. 진짜 소름돋습니다. 근데 그림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의와르 장르입니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너무 굴러요. 그래서 다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보게 되는 작품이에요. 카카오 페이지의 카카오 웹툰은 녹음의 간입니다. 자기가 쓴 소설에 빙의해버린 주인공 하필 남자 주인공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계무의 딸로 빙의합니다. 하지만 난 소설의 창조주인걸? 그렇게 남주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란의 이야기입니다. 남주인 유스타프가 캐리하는 작품이에요. 전개가 빠르고 그림체가 예쁜 것도 좋지만 남주의 매력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10월부터 연재를 시작했고 22년 8월 77화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완결은 아니지만 슬슬 이야기 마무리로 가고 있어요. 곧 끝날 것 같아서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근친물이라고 생각하셔서 선뜻 손이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피아노 안 섞인 남남이니까 그 정도는 허락할 수 있지 않을까요? 19년 9월에 시작해서 128화를 조금 넘기고 완결이 날 작품 카카오톤 하렘 생존기입니다.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이면 유료어분으로 완결이 날 것 같은데요? 원래 128회 완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연장됐나 봅니다. 오스만 제국의 하렘에 들어가게 된 소녀 나스차와 아샤의 이야기입니다. 영리한 나스차는 단지 편히 살고 싶었고 아샤는 권력을 쫓았습니다. 서로를 돕고 도와가며 생존하고 서로 호감을 갖게 되지만 주변 상황은 둘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고 결국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제가 본 궁중 암틈을 중에서도 탑클래스입니다. 로펀을 통틀어서 가장 똑똑한 여지를 꼽으라고 하면 전 나스차를 뽑을 겁니다. 단순히 권력을 쫓고 남주의 힘을 빌리고 먼치킨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추론 추리만으로 모든 걸 예상하고 맞춥니다. 거의 코난이에요. 근데 근처 사람이 다 죽는 거 보면 진짜 코난인 것 같기도 해요. 특이한 그림체의 장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봐도 최고의 작품이니까 꼭 봐보세요. 19년도 12일부터 시작했고 21년 9월에 완결이 나고 지금은 외전이 연재되고 있는 카카오톤의 악녀의 남주님입니다. 소설수 여주의 친구이자 악녀 유니페에 빙의한 주인공 어찌저찌 남주와 여주를 피해 살아봤지만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원장 남주 이씨드를 덮치고 맙니다. 아무 일 없었다 생각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할 수도 없고 유니페는 원장의 여주인공이 등장하면 빠져줄 생각으로 이씨드와 임시 연인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 다정해도 너무 다정하다. 그리고 귀엽습니다. 유니페는 원장 여주가 등장해도 이씨드를 놓아줄 수 있을까요? 능력 있는 여주와 댕댕이 집착남의 정석을 볼 수 있는 작품 남주 이씨드의 매력이 작품을 이끄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주 앞에서는 순환이 아닌데 사실 뒤에서는 산악고 무서운 캐릭터예요. 집착이 심하죠. 그래도 유니페 앞에서는 감정을 숨기고 가정하게만 대해줍니다. 큰 스트레스가 없는 작품이란 게 마음에 들어 나중에 나오는 원장 여주도 악역이 아니거든요. 라이벌 구도가 없는 게 좋습니다. 편안하게 이씨드와 유니페의 꽁냥거름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카카오웹툰에선 꾸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웹툰의 나는 이즈바이입니다. 18년 7월에 연재를 시작하고 22년 7월에 완결이 났습니다. 외전까지 155화 정도 연재를 했네요. 알찬 작품입니다. 창구의 딸로 태어나 학대받으면 자란 주인공 금발에 분홍색 눈을 가진 에스테 어느 날 어머니는 친아버지라는 공작에게 주인공을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갑자기 공작가의 딸로 살아가게 됐는데 자신을 빼고 공작가는 모두 검은 머리에 붉은 눈이에요. 자신이 진짜 이즈바이임까 걱정하면서 공작가 영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유가물이면서 여주 에스텔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공작가문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바닥을 지는 자존감과 자존심을 회복하고 점차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스토리에요. 나중에는 분홍색 눈에 얽힌 비밀도 나오고 능력이 각성하며 강해지기도 합니다. 대신 로맨스의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유가물답게 아버지와 오빠가 더 인기가 많거든요. 네이버헤투는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입니다. 20년 6월부터 연재를 시작 22년 8월 27일 완결이 났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삶이 어느새 18회차 12살 윤주헌으로 살아가는 주인공 매번 비슷한 사람의 무려함을 느끼던 차 문서하를 만나게 됩니다. 삶의 특별함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고 주헌은 서하를 지키고 죽는데요. 다시 19회차 반지음이 되어서 다시 서하를 찾아갑니다. 서하는 아직도 주헌을 잊지 못했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지음은 일단 대차게 들이대보기로 합니다. 로맨스도 그렇지만 스토리, 짜임새 그리고 반전까지 항상 완벽한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죠. 처음부터 믿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맨스 환생물입니다. 환생이라는 설정을 이렇게 잘 활용한 작품은 처음이에요. 초반엔 서하만 보고 직진하는 지음을 보는 맛 중반에는 서하와 지음이 썸타는 모습을 보는 맛 지음며들어버리는 서하를 보는 맛 중후반엔 흑막을 추리하는 맛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전을 연재 중이네요. 일화되기 전에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완결작품만 소개하면 아쉬우니까 최근에 읽은 신작 중에 재밌는 작품들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1년 전쯤이죠. 네이버 시리즈님이 저에게 소개해보거라 하며 내려주셨던 작품 웹소설 언니 이번 생에 내가 왕비야가 웹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웹툰 소개도 저에게 한 번 더 맡겨주신다면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주인공 아리아드네는 사랑하는 체자레를 위해 몸과 마음 모두를 바치며 헌신합니다. 그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왕세자를 독살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 체자레는 아리아드네의 언니인 이사벨을 왕비로 책봉한다며 아리아드네를 처리합니다. 그렇게 모든 걸이를 아리아드네는 14년 전으로 회귀했고 이제 복수를 준비합니다. 22년 8월 11일부터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의 죄 로펀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와 환권 다툼이 있는 시대 배경이나 시대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쓰여진 작품이다. 이런 장점들이 많지만 가장 큰 장점은 그냥 한 번도 속이 막힐 일이 없는 사이다 스토리라는 점입니다. 체자레와 이사벨라 얼굴만 예쁜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능력있는 여주의 모습이 제일 재밌어요. 지금 웹소설은 176화까지 무료로 읽으실 수 있으니 아리아드네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한번 봐보세요. 네이버 유툰의 108명의 그녀들입니다. 위대한 마녀 대사는 사랑하는 남자를 황제로 만들었지만 인간을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의 곁에 남지 않고 떠납니다. 대신 5년 안에 똑같은 얼굴을 가진 여자들 중에서 자신을 찾아내면 인간이 되어 평생 황제의 곁에 남겠다 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내기에 108명의 여자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대사를 동경해서 찾아온 어린 마녀 아리트도 내기에 참여하는데요. 대사 덕후 아리트의 대사찾기 스토리에요. 인간 문화를 모르는 마녀 아리트의 엉뚱한 행동이 기었습니다. 뭐 저는 황제는 됐고 대사가 누구인지 미리 맞추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4학까지만 읽었는데 재밌어서 급하게 넣었습니다. 카카오 웨튼의 왕관없는 여왕입니다. 사실 신작 속에는 왕관없는 여왕을 소개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다. 근래 재밌게 읽은 로판 탑5 안에 갱 들어갑니다. 아니 한 탑3에도 들어가요. 탑2? 원탑? 22년 3월에 시작해서 신작이라 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그냥 우기기로 했습니다. 60세 역사학자 정기남은 어느 날 딸이 쓴 판타지 소설 속 주인공 벨리아에게 빙의하는데요. 황갑에 열린 새 인생이 천의 고아의 천민 문제는 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소설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거 귀남은 역사 지식을 살려서 험난한 판타지 세계에서 살아남기에 노력합니다. 꼴라주 연출도 좋고 작화도 좋고 근데 무엇보다 스토리가 최고입니다. 역시 교수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왜 이런 것도 모르지 라는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셨던 교수님들을 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남은 판타지 세계에 대해 아는 건 없지만 역사에 관한 거라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유물에 대한 지식으로 귀족의 환심을 사기도 합니다. 델리아는 과연 판타지 세계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의 툰에 멜빈이 그들에게 남긴 것입니다. 평화로운 네오스성 멜빈 네오스가 성주가 되는 즉위식의 하루 남은 날 숙부의 반란으로 멜빈이 죽고 마입니다. 그의 동생 세릴 네오스도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멜빈의 친구 펠릭스가 나타나 구원해주는데요. 펠릭스는 세릴의 복수를 돕기 위해 가짜 혼약을 제안했고 그렇게 어색한 결혼생활이 시작됩니다. 잘생긴 남자를 1화만에 죽여버려 잔인하군요. 회귀도 아니고 환생도 아닙니다. 여느 로판들과는 좀 다른 신선한 매력이 있어요. 세릴은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잔뜩 추천해드렸으니까 당분간 볼 게 없진 않겠죠? 그럼 지금까지 리에베였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